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다음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의 게임은 디비전 디비전 액원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PC보다 하루 더 빨리 풀렸구요. 디비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바이러스로 개판된 도시의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디비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. 거기에서 이제 제가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어 조금 SF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한번 또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구요. 어 영어여서 많이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한글로 출시되는데 베타는 영어로 나왔어요. 조금씩 알아나가 봅시다. 별풍선 두개 고맙습니다. 이리 여기로 가는건가? 어 저 안으로 들어가는거 같지? 여기가 그러면은 디비전 그건가보다 단체인가봐. 그쵸? 뭐 글쎄 그 김씨가? 어 이건 아줌마들인데? 오우 야 영화에 얘들아 감기 봤냐 감기? 나 갑자기 그게 그게 생각나네. 와 진짜 튜토리얼 되게 편하게 해놨는데? 하하하하하하 야 이걸 못 찾아갈 사람이 있을까봐 위에서 표시를 해줬네. 와 와 이거 정말 엄청난데? 네비 장난 아닌데? 와 네비 장난 아니야? 어 네비 기가 막히게 해놨네. 무기 챙기라니 무슨 소리야? 무기 등 뒤에 있는데? 어? 이건 뭐야? 깜짝이야! 뭐야 뭐야? 와 이거 뭐야 이게 벌써 멀티였어 지금이? 하하하 야 다른 유저가 있어? 이럴수가. 헬스 됐어 이딴건 됐어. 일단 진행해. 옆에서 딱 나오길래 깜놀렸었나? 나 이거 나만을 위한 저건지 알았지? 어 아 그럼 모든 유저들이 지금 이걸 보고 따라가나? 약간 GT 멀티 오픈헤드 같은 느낌인가 보다? 우와 세계 완전 야 이런 분위기는 참 좋아요 그쵸? 어 내가 이런거 참 좋아하거든. 망한 그런 뉴욕 도시에 이렇게 저런 큰 삐띵 하나 있고 내가 그래서 막 이런거 좋아해가지고 다이버전트 이런 영화도 봤거든. 인사이전트 이번에 새로 하나 더 나오는데 음 분위기는 일단 전 와우 어 나쁘지 않아 그래픽이 조금 안쓰비긴 한데 그래픽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.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은데 내가 뭐 이런걸 좋아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. 이거 어디서 싸우는거 아니야? Y가 무기 바꾸는거거든 한 번 싸워볼까? 어허 뭐야 뭐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같이 총 못써는 유저한테는 더 좋을거야 레인보아다 내가 그래서 그럴거야 반동 진짜 없어 그래야 이거는 참고 아 올라가긴 하는데 어 그래 올라가긴 하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음 반동이 심한 편은 아니야 창문 쏘면 깨져? 어 뭐야 잠깐만 은폐하자 어 A는 뭐지? 야 이거 뭐 수류탄이었어? 어 나이스 파밍 되는 부분인가? 그거 한 번 날려보고 싶다 수류탄 수류탄이 지금 없어 시야다 밀어넣는거 보니까 근처에 있는거 아니냐? Y키를 눌러서 메인 저거 뭐야 총을 바꾸래 어떤 총을 눌러야 됩니까? 아 이쪽 맞네 아 저게 내가 미리 들어가지고 지금 렉 걸렸었네 어허 약간 예전에 콜오브듀티 게임에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국 국기 걸어둔 것 봐 어? 그쵸? 미국 망했을텐데 야 근데 야 바닥만 깨끗하면 솔직히 바닥만 깨끗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도시 망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어 바닥만 깨끗하면 되게 희망적이야 도시가 어 지금 어디 무너지 건물이 아예 없네 지금 보니까 그쵸? 무너지 건물 따윈 없어 어 잠깐만 저 수상해 난 시민을 찍히는 디비전이다 불편하신 데가 있습니까? 얘기하세요 불편하신 데 없으시죠? 아 카르미네아님 오셨네요 참고로 카르미네아님께서 이 게임을 또 코드를 구해주셨습니다 뭐야 야 이건데 1인칭 시점 못봐 이거? 아니 아니 아니요 잠깐 조작을 한 번 봅시다 어 이건 아니 아 여기 세팅 있다 3인칭 고정이야? 아 그래요 확대는 없나? 그러면 어 약간 장비를 활용하는 게임 같아 FPS 게임이라 보기엔 좀 어려워 사실 왜냐면 뭐 진짜 반동이 심하지도 않고 어 아 내 유튜버를 위해선 평이 좋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꺼버리는데 아 진짜 큰일 났네 어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 칠 순 없잖아 어 어 아 이거 진짜 고민되네 어 이런건 좋아 뭐 이렇게 뭐 여기로 뭐 달려가는 것만 알려주고 이런거 연출할 수 있고 이런거는 어 이런건 좋네요 아 지금 왼쪽이 이제 디비전 단체인가보다 어 저긴 또 수류탄 던지는 놈은 수류탄 여보세요 나오세요 저렇게 또 표시가 되는구나 야 스나 없을까? 이 총은 뭐야 어어어어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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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총은 뭔지 보자 누가 나한테 쏘는거야 이거 어어 이 총보다는 그냥 이 총이 낫겠어 다 적이냐 폴리스인데 폴리스인데 나를 왜 쏴 아니 왜 그러세요 경찰 아저씨 아 폴리스가 아니네 뭐야 푸레라고 써져있네 이거 야 놀라봐 개색 상놈 상놈의 상놈의 거 어 어 좋구요 응 뭐야 이거 어 파밍되는 부분 아 X 누르면 이거 다 들 수 있나 보네요 어 좋구요 어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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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야 장전 중이야 잠깐만 이거 의외로 권총은 타격감이 있을 수도 있어 어 어 뭐야 권총은 안 바뀌네 지금 권총이 없다라는 거네 그럼 내가 근데 야 머리맞춰서 왜 한 번에 안 죽냐 왜 이래 아니야 바꿔도 여기까진 안가 한 번 머리 한 번 제대로 한 번 맞춰볼까요 아 여기군요 안전한 지역이 들어왔죠 나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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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다 바이러스 땜에 폐쇄된 이야기임 시즌은 메르스 사태 때를 배경으로 한 거라고요 어 어 이제 보니까 좀 송이국 같다 그치 내가 여러분들 이 캐릭터 저기 장영실에 송이국씨 닮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 닮았죠 솔직히 방금 장면 좀 닮았어 캐릭터 얼굴 조졌어요 오늘 썸네일에 송이국씨 올라갑니다 아직 아직 저기 그 노비 면천 안 됐으니까 노비 모습으로 올라가겠네 미안해요 192 어 이렇게 보면 안 닮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닮았어 근데 눈 커질 때 리얼 귀여워 자 이게 뭔지 볼까요 스탠시 비연대 아 인벤에 뭐 하나 있다 가만있어봐 어 권총 있네 왜 안 들어줬지 글러브 어 뭐 다양하게 뭐 있네요 다양한 건 많은데 뭐 이런거 한글화가 안 돼있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식 출신은 한글화로 된다고 하니까 어 기대해봅니다 아직은 아직은 뭐 전문가처럼 게임하기는 힘들어 이걸 뭐야 3개 부터 가동시키라는 건가 됐어 야 근데 이게 멀티 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되냐 지금 하는 거 의미하는 건가 의미하는 건가 지금 의미하는 건가 지금 의미하는 건가 바이럴로지스트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스태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구성할 수 있으며 더 소송할 수 있으며 경기자들 하지만 우리 역시 와우 우리 엄마 친구가 군인이거든 리얼 무서운게 있잖아 헬기 타고 다녀 어 개무서워 어 그러게 메르스를 배경으로 했으면 적어도 뭐야 마스크라도 쓰고 다녀야 되는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방독면도 아예 없고 마스크도 없고 딱 보니까 나보다 직급이 높아보인다 어 그치 메르스가 배경이었대 원래 이 게임의 배경이 실제 그 메르스가 퍼졌던 그 상황을 토대로 만든 게임이에요 여러분 메르스가 아닌게 아니라 메르스가 실제 배경에 있었던 게임의 배경이였어요 제작 배경 미션 컴플릿 그 방송 방송 있잖아 대충 해도 맨 마지막에 미션 컴플렛 이것만 진짜 멋있게 말하면은 좀 있어 보여 뭐 어떻게 하면 돼 아 아 이건 뭐 바디아머 갑바 백팩 지금 다 레벨 제한이 있거든요 제 레벨은 1이겠죠 아 헛소문이에요 아 다음 팟에 낚였네 팟소 분들 그런 분들 아닌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를 낚으셔도 사랑합니다 아 지금 뭐야 레벨 4는 됐네 어 근데 돈이 없네 아 지금 영원이야 돈이 내가 지금 보니까 아예 돈이 없어 오른쪽 위에 레벨 나와있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일겁니다 채팅창 때문에 주황색이 메인 스토리 아닐까 음 바로 멀티는 못 때립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 베타는 메인만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 그럴 리가 없어 오우야 소리 좋다 어 이제 권충이 들어지네 아까 안됐어 아까는 버그였다는 거네 왓 더 뻑 민간이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 번은 쏘아봅시다 진짜 방송을 위해서 어허 약간 이거 도망가는구나 어 약간 이 GT 같으면은 여기서 허리 쉣 막 그러면서 시민이 막 시민이 그치 이 자세로 막 달려든다고 막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막 갑자기 막 가드 막 다하잖아 그러면서 막 나 죽이려고 막 어? 주먹질하는데 어 죽이진 말자 리얼 총 물총이네 근데 이쪽인가 어 오케이 오케이 메인 스토리 풀래